인프레 압력이 강해지고 인프레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은 실물을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환급성이 비교적 뛰어난 주택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우려는 앞으로 통화를 환수하는 조치들이 진행되게 되면 주택가격이 얼마나 조정될 것인지 그리고 폭락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 조정을 통해 가지고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소수는 큰 폭의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시중의 여론을 반영하듯이 3월 28일 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인프레이팅 되어 있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초저금리 구매자의 행동 패턴 변화가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주택가격을 강하게 인상시키고 있다 이런 기사를 호주와 또 포르츠칼의 리스본에 소재한 두 기자의 그런 기사를 종합해서 내보냈습니다. 3월 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구글에서 검색으로 하우징플라이스라는 그런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전국지와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서 최근에 가장 핫이슈인 주택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수없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관심거리로 떠올랐고 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9일자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지금은 기록적인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시드니와 멜브로노의 경우도 1980년대 이래로 가장 강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팬데믹을 맞이했을 때 주택가격이 가라앉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은 가격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월 25일자 글로벌 뉴스를 보면 또 제목이 캐나다의 주택시장의 오브히팅 사인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전하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가졌는데 얼마만큼 주택시장이 캐나다 주택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가는 2020년도 12월이 매출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가 증가했고 2021년도 1월만 하더라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전역의 평균 그런 주택가격이 한 6만 7천 달러 정도 상승했다. 이런 내용을 상세한 그런 슬라이드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몇 주 사이에 전국지 뿐만 아니고 지역신문들에서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월 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주택가격 상승 전 세계적 현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주택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폭락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직인 폭락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는 그런 기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서는 지난해 3분기가 역대 주택가격 상승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전 세계 연간 집값 상승률은 5%에 가까울 정도로 20년 동안의 최대 수준인데 이 5%는 상당히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광동시의 선전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6%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주택시장의 과열로 단정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이 배추보다 8기가 더 쉬울 정도가 됐다 이렇게 익살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주택의 중위가격이 2020년도 2월보다도 무려 23% 급등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강화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시드니와 멜블른 역시 집값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의 매수 열기가 식지 않고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집값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연평균 일상률 기준에서 17%포인트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가 주택시장이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각국이 1%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또 급여 보조가 이루어지고 대출의 상한 유예 조치가 뒤를 따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과열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우는 2020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연평균 상승률이 7.8%에 달합니다. 덴마크에서는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자 중앙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연평균 10에서 15%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과열 시장의 구매자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초저금리 상태가 몇 년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극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세계 대부분 중앙은행이 완화된 그런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정발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해치 방어용으로 결국은 주택을 더 많이 구입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008년도의 악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이제 과열된 그런 주택시장이 조정 과정에서 폭락을 겪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각국의 그런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에 들으면 완만한 하락으로 조정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보도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완만한 가격 조정으로 예상대로 그렇게 끝을 맺을지 아니면 상당한 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끝을 맺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과열된 것은 결국은 비정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런 교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5%, 연평균 기준으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교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도시 가운데 한 3위권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